친구들하고 떡 먹어. 네. 알았지? 네. 꿀떡 먹어. 여기 떡 있잖아. 엄마가. 엄마가 떡 주문해서 떡 왔지? 엄마가 동그라미는 뭐예요? 떡이에요? 꿀떡이야. 꿀떡? 집에 조금 냅두고 집에 조금 놔두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먹으라고. 왜 이렇게 큰 버스가 와요? 차? 아니 큰 버스. 큰 차 올 거야. 왜 이렇게 늦시간에 큰 버스가 와요? 아직 시간이 안 됐어. 왜요? 일찍 나와서 그러지. 준우가 일찍 나가와서. 그게 뭐 하는 거야? 네? 그게 뭐 하는 거예요? 폴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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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기 밑으로 떨어져요? 어 떨어져요. 조심해야 돼. 안 내려가야겠다. 어? 왜? 무리가 왜 저기 있지? 더러운 거야. 더러운 물. 더러운 물. 더러운 물. 더러운 물. 더러운 물. 더러운 물. 더러운 물은 어디 가지?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가네. 더러운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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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